염소. 염소. 깜짝. 어 뭐야. 와우. 오 움직임이 이상해. 특별해요. 어어어. 저거는 과학이 아니라 약간 만화 쪽으로 좀 가. 빵 터졌어. 얘가 공식 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다 울어. 바이올로지 프라이프. 어. 예. 이건 엄청난 존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피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전을 가고 싶었어요. 확실하네요. 조롱잔치 맞아요. 이거 봐. 사실 많이 참았거든요 지금. 조금은 더 참으세요. 이 분이 토마스 스웨이츠라는 분이신데. 네 네. 경제학과 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영국 왕립 예술대학교를 나온 디자이너십니다. 디자이너. 거의 뭐 멀티플레이어에 완전 엘리트인데. 그러니까요. 왜 저런 희한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동물이 되면 좀 멋지지 않을까. 예스. 우재 씨가 많이 염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뒷다리가 너무 깁니다. 내 다리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염소 수트를 제작을 합니다. 아이언맨처럼.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염소 수트입니다. 염소맨. 저거 거의 근데. 저거는. 그 영화 소우에 나올 것 같은데. 고대 형벌. 벌받는 거면 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 아아. 이게 너무 편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 버전을 만듭니다. 마크2. 네. 두 번째 프로토타입. I know I'll kind of make it like a hang glider where I'm kind of springing along on these springs. 진짜 안심심하겠다 이 사람들을. 이야. 저게. 저러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겠네요. 사실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Again. Just like. Painful. Understand. Just how amazing these animals are. You know.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 안 될 거야. 예.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없는 거야. 아. 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